안녕하세요 우짱입니다 시바시바 소감 좀 얘기해주세요 소감이요? 아유 몰라요 시험 하지도 않았는데 시험 밖에 안하더만 어? 면접 어땠어요? 면접이 왜? 면접 어땠어요? 제가 그랬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먼저 아 하나도 아니겠어요 어떤거 물어봐요? 네 그냥 물어봐요 뭐? 몰라요 아 근데 이 시간 진짜 빠르네 27분만까지는 실제적으로 다 대기시간이야 오 20분동안 면접 제시문 풀거나 7분동안 면접하면 끝이네 시험은 어땠어? 시험이요? 시험 본거 시험 본거가 뭔데 종이 시험 본거 뭐 그거 어려운 모르는게 어려운건가? 다 풀었어 아 못풍거 두개 있네 아 못풍거 두개 나머지는 다 풀었는데 그리고 그거 7분동안 말하고 하면 끝이네 뭐 내가 대기실 1번이어서 그래 여기 남았지 1번 대기실 1번 이거 1번 9번이어서 발휘 끝났지 대기식이 1번이라서 엄청 빨리 끝났어 면접관들이 있는 곳에서 뭐라 그래? 면접관들이? 그럼 이제 해보래? 말해보래? 부스해보래? 아 문제 지금 푼거를 설명해보라 그래? 그러면 그때부터 1번 몇 문제 나왔어 총? 몇 문제요? 다섯문제? 근데 그 소문제도 있잖아 잠깐만 다섯문제여서 딱 다섯문제 다섯문제 그래서 네가 푼거가 세 문제야 그중에? 응 근데 그게 작은 소문항도 있어서 그럼 따지면 한 3,4개 묶은건데 어 그거를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풀었다고 설명을 했어? 어 그러니까 딱 창의 문제야 거기서 응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후에 끝났어 어 아 됐습니다 하고 나가라 그래? 네 그 다음 두라라고 그렇게 하고? 아 리어 한나면 모호기에 모호기 탈몬주소 어? 아 미치겠다 세종말과 정경 좀 찍어놔야지 아 감사합니다.